아 아 아 이렇게 진지하게 하지마라 갑자기 게임을 왜 진지하게 하는데 갑자기 아 시간 없다 야이씨 아 C등급에 4연승까지 했네요 몇연승까지 하는지 한번 보호가 됐습니다 이 느낌이면 제가 봤을때 10연승이상도 가능할까 여러분들 초대 많이 해주시는데요 죄송한데 화났나요? 화나는 일 있어요? 세컨드나이로님 슈퍼채핑 3,000원 감사합니다 방송은 재미없네 맨날 재미있을수가 있을까요? 맨날 재미있을순 없죠? 오늘 더럽게 재미없다 저만 재밌네요 저만 재밌네요 자 또 재미있어볼까 우리 지금 저 상승세요 지금 저 상승세요 여러분 상승세란 단어 아시죠? 상승세 상승상 상승세요 자 상승세란 자 상승세 어떻게 됩니까? 예? 어떻게 될까? 뭔 그림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뭐게 트머리에 닿니 이거 너무 상승이잖아 갑자기 재밌어진다구요? 안된데이 그래 점프 뛸줄 알았다 알았다 쇼 안돼 잠깐만 야 오케이 3대1 나오겠다 3대1 나오겠다 오케이 좋네 아니 저 제가 할 소리입니다 이제 좀 재밌다 이제 진짜 죄송한데 C등급 된게 아니구요 원래 C입니다 원래 C에요 잠깐 그냥 내려왔다 온거지 원래 C에요 자 갑니다 이오리 막 꼼꼼하게 잘하는 척 저는 어디 이오리 꼼꼼하게 잘할까요 네 꼼꼼하게 잘하는 척 꼼꼼하게 꼼꼼하게 잘하는 척 꼼꼼하게 잘하는 척 자 아pak 팔긴샵도 안썼다 니가 일부러 지금 한 번 쓸게요 팔긴샵도 저도 아 멀구나 골조각 요거 자 상대신 급할 거에요 급하보인다 급해보여 너무 급해 보이는데요 자 잡아볼까 안잡죠 자 급해 보이는데요 지금 상대 괜찮나 하하하 이겼다 자 타타전 언제 졌을까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하 컴보를 컴보를 덮어 그냥 잡기 비터주고 자 모였다 아 아 어퍼 아 방구석 철학 튜브님 슈퍼채킹 2천원 감사합니다 자 3대2 가야되겠다 안되겠다 아니 모함 안 막히는거 아님 저거 뭐하는거임 방송이 돌아왔다구요 지금 게임 끝났나요 여러분 게임 끝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룩이 겁나 쓰네 그룩이 겁나 써 자꾸만야 안되겠다 니가 좀 해줘야되겠다 레디 고 어퍼 짤짤이 짤짤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아 뒤로 갔잖아 이번에 스피드 겁나 누린다니까 이거 어 아 뒤로 갔잖아 이거 계속 이거는 currencies 구 iPad 하 Hello 하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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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라 으헉 자 지금 여러분 최근 들어서 지금 4연승까지 왔고요 이제 5연승 과연 5연승 할 수 있을까 자 와 이거 쉽지 않았어요 4연승까지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과연 5연승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